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춤 춰! 안녕하세요 ADI입니다 네 저희 혹시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DI의 순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DI의 연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DI의 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DI의 세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DI의 성환입니다 네 여러분 전에 꿈 작년 여러분들께서 슈퍼노바 무대를 하셨는데 저희 기가 죽어가지고 저희도 저희도 나름 괜찮았죠? 네 네 저희도 여러분들 호흡 덕분에 더 열심히 첫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무대 배기하는 부분이 많은 군장단분들을 만났었는데 네 그때 너무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많이 좋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저희 부모님이 와계시는데요 저 진정해 저 진정해 선명세 이 부모님과 저희 어른들 네 저희 세나의 부모님과 저희 장병 여러분들 모두 저희 ADI의 남은 두 무대를 함께 한껏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저희 데뷔곡인 퍼라는 곡인데요 신나고 재밌는 곡이니까 많이 호흡! 호흡!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와 여러분 어떠셨어요? 고맙습니다 안 더우세요?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곡이 마지막이에요 아우 안 돼요 아우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일단 곡 소개 먼저 하자면 저희가 디바 선배님의 외불러를 리메트 한 곡이에요 네 오 맞아요 외불러에요 저희 외불러 크롭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같이 호문해주시면서 같이 불러주면 열심히 무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주실 수 있나요? 그럼 저희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5, 6, 7, 8 외블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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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블러 이렇게 외블러 댄스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같이 5, 6, 7, 8 외블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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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블러 네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2번 2번 이번 외블러 무대를 마지막으로 저희 에이디아는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이 아쉬우시죠? 많이 아쉬우시면 그만큼 외블러 더 크게 크게 불러주세요 저희 번 들을 거예요 요즘 날 좀 시원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군 생활 안전히 건강 제일 주의해서 군 생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이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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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,2,5,6,6,6,6,7,5,6,8,1,9,1,nedi,2,000 감사합니다.